딱따려주세요 당동군따구 став 이걸로 할건데 이거를 하 하 여러분 자 시작 왜냐하면 이렇게 웃으시면 이 몸이 뚫어요 그러면 내가 안아퍼요 자제군동이 복받는거에요 내가 아파서 피우고 자꾸 가고 있는 그거 자제군동한테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권근신 걱정 주니까 우리가 이렇게 굵은 마음으로 많이 묻으면서 그런데 이렇게 숨을 두셨으면 두세수 지시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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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운동이 돼서 건강해지는거에요 어머니 박살로 찍었는데 세 번 한번 칠까요 지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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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하하 하하 근데gue quais 어쩌다 하 하하 놓은게요 예 자 희 좋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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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범인 흔들믄 해야 될 것 같아요. 몸에서 열이 오는 거에요. 몸에서 열이 오는 건 압력, 내부는 거 더 일동만 더 올라가고 압력을 높잖아. 차가우면 안 잡아야 되는 거에요. 내부는 더욱 돌리면, 움직여오래 생각해서 누우면 죽고, 버릇은 잔다. 지금 치고 있어요 네 이거는 박수를 치면서 다시 합시다 치루고 있죠 여기는 수준이 좀 높아 다른 회원으로 달라 다른데는 자꾸 틀려 근데 여기 엄마도 너무 잘하죠 여기 그 저 회장님이 이 여 마음 이렇게 이렇게 좋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는데 자 이렇게 주묵을 주시고 주묵을 주신 다음에 이렇게 아픈 때 이렇게 눈 눈을 하고 여기 코 여기가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말이든 무순치료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아주 자 아파야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남은 곳에서 실질적으로 저 자 작동을 줘야 암 또 안 오지 암 아 아 아 아 어머님들은 절정은 안 돼 아 절정은 안 돼 야 요구 치면서 이렇게 시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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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너무 잘하셨어 어머니